오늘은 서아시아 파키스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때 국방비 60%를 인도하고 싸우느라고 사용해서 나라가 거의 거덜나고요. 근래에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난리나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파키스탄에 갑자기 미국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파키스탄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인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파키스탄 미국대사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영토 분쟁이 있는 카스미르 지역을 방문에 대해서 인도가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파키스탄에서 현재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인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파시미르 지역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파키스탄이 갑자기 이뻐진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뻐서가 아니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지난번 인도는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쿼드포를 연합한 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 미국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산 원유를 좀 구매하지 말라고. 근데 제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물론 싸니까 구매한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싼 이유가 전쟁 때문에 싼 거거든요. 너무나 러시아산 원유를 안 사주니까 사는데 이 때문에 미국이 아 그래? 그럼 파키스탄 카드로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미스터 에브리싱이 지금 총리에 취임했지만 과연 왕에 잘 취임할 수 있을지 미국이 가만놔둘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죠. 미국은 초강대기국이고 좋은 나라 같지만 본인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좀 대미주의라고 꼭 할 건 아니지만 강대국을 내 편에 세운다는 건 절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략 중에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이라고 있어요. 살라미처럼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전략인데 미국 CIA가 제일 좋아하는 정부 정복, 전복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전략이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인데 이번에 미국이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파키스탄 공군 그동안 F-16 전투기를 절대 유지보수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답니다. 인도 공군이 강해지면 파키스탄 공군이 약하게 되지만 이번에 파키스탄 공군 F-16 전투기 85대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도의 자국 전투기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관관계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또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견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견제 그리고 인도의 견제 아무튼 미국이 머리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강달라로 몰고 가서 한방에 날려버리는 되는 시대거든요. 미국의 강달라에 무너진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서아시아 파키스탄 사태를 보면서 인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